네 김태준입니다. 오늘 한농원성 한번 살펴볼텐데 세력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단기 생명선 이 황금색선이 21이평선입니다. 21이평선에서 매수세가 잡히면서 가격적으로는 2만원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도 의미있는 자리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만천원 언도로가 우리가 막차 탈 수 있는 마지막 눌림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세력들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고 특히 최근에 신고가 돌파 이후에 개미들 따라 붙으니까 가격적으로 찍어 누르고 여기에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렇게 저점이 높아진다는 것은 세력들이 반드시 끌고 가겠다는 명확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전에 앞서서 첫 번째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양봉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뭐 한 겁니까? 매집을 한 거예요.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도 끌어올려야 끌어올리고 던져야 수익이 나겠죠. 우리는 그 구간을 공략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큰 흐름으로 보시면 앞선 이 매물 여기가 2만 7천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두껍습니다. 매물이 거래량이 터졌었고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이 구간에도 위꼬리 달린 거래량이 터졌던 두꺼운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2만 6천원 단기적으로 공략 중장기적으로 3만원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세력들이 개미들 물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흔들기 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권에 가둬놓고 우상련 추세를 만들고 있다. 지금은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재료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중요한 재료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금 시장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수급이 강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가 되고 있어요. 전고체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자 일단 밀도가 높아서 충전시간 늘릴 수가 있고 주행거리 늘어날 수 있고 일단 고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 예산도 늘리고 있고 밀어주고 있다는 거 이 재료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게다가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면서 삼성전기의 어떤 꿈의 배터리 개발 이슈도 한몫하고 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실전에서는 어떤 매수 타점을 봐야 되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수익단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니까 정확하게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 자 그 전에 시장 분위기는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 물량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코스피 흐름입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대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지금 2600포인트 안착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 단계적으로 27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2700포인트만 돌파 또는 안착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주말에 미증시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자 시장 분위기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한눈화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봉을 보면 조금 더 세력선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대량거래량이 터지고 급등이 나왔고 자 주가는 이렇게 윗골이 달리면서 계속해서 개미들을 유인했다가 내팽개 쳤다가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매물이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는 것보다 이런 흔들기 나와주는 게 오히려 세력들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만원 초반대 가격대가 확실히 잡혀있죠. 자 여기에서 급등 나오고 찍어 누르고 급등 나오고 찍어 누르고 급등 초반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여기까지만 노려도 우리가 20-30%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게다가 지금 3주 연속 이 5주봉선 파란색 선에서 지금 매수세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원을 지켜주면서 세력들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월요일 시장 계속 양보 흐름이 나와준다라는 것은 매수의 힘이 강하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오늘은 60분봉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15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세력 타점은 60분봉에서 찼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보시면은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에 돈이 들어오고 입질이 들어오죠. 최근에도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저점 검은색 선에서 누군가 관리를 해주고 있죠. 세력들이 뭐하고 있다?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럼 우리가 관리할 때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써가면서 관리를 왜 해줄까? 자 그러면 여기는 지켜줄 거고 상승시키겠다.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은 정말 실전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이렇게 세력들의 저점 눌림목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종목이거든요. 다만 이 개인들을 떨쳐내기 위한 흔들기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고 그래서 저는 단타로도 좋고 여기서 이런 바닥이 높아지더라도 2만 6천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급을 챙겨보니까 한농완성 이번 달 들어서 JP모건이 좀 눈에 띄네요. 2만 천원 언더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2만원 가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은 얘네들도 지금 가격이 메리트 있다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도 이렇게 2만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재료를 봤을 때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럼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은 미대선 전까지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조드린 부분이 세력이 매집한 종목만 공략을 해보자.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챙겨봐야 되냐면 제가 오늘 소통방에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정책 관련된 이슈 하나 올려드리면서 대선 정책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좀 강조를 드렸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2700포인트 돌파 여부 왜 중요한지 제가 코멘트 좀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매도했던 종목 중에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금리 인한 수혜주로 바이오 섹터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주일 만에 2차 매도 진행하면서 27% 수익 챙겼거든요. 결국 어디에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며 비중은 얼만큼 끌고 가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데 ABL 바이오가 또 최근에 매도한 종목이고 앞서서는 리가캠 바이오 있었죠.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2차 매도 구간 진입할 때 우리가 1차로 15% 단탄은 청산했고 나머지 비중 2차 30% 수익권 구간에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비중 얼만큼 남기고 3차 최종 매도는 15만원 돌파 여부 중요합니다. 미리 이렇게 잡아드리다 보니 중간중간 개미 털계를 잘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섹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대선 정책주에 초집중해야 된다.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시면 27% 수익 청산했을 때 전고점 돌파할 때 매도 타점 잡아드렸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단타 14% 전고점 돌파할 때 금요일날 수익 극대화 나머지 끌고 가면서 3차 매도 이런 식으로 해야 내 계좌를 꾸준히 우상량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월달에 이렇게 매도한 종목이 있고 최근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가 9월 25일날 우리가 매도를 했었는데 이때 보시면 2주만에 단기 급등하면서 최종 35% 수익 구간 진입했을 때 역시나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비중 외에 전체 청산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눌림목이 오면서 2차 진입 여부 제가 소통방에서 대기 중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고 9월달에는 에코프로머티가 있었고 또 바이넥스가 효자 종목이었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30% 수익 구간 진입을 했을 때 이때 일부비중 빼고 나머지 청산하고 3만원 돌파 여부 챙겨보자 강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대선이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에 첫 번째 효자 종목 우리바이오가 일주일 만에 40% 정도 수익구간에 나왔는데 대선 정책주에서 나왔어요. 원래는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해리스 수혜주였는데 트럼프도 말이 하나 관련해서 대마 관련해서 법안을 같이 이렇게 좀 제안하면서 공통된 정책주로 볼 수가 있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강조드리는 게 결국 지금은 대선을 초집중 해보자. 왜냐하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연임제다 보니까 대선이 4년마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정책주에서 기회가 온다라는 거고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둘 중에 한 명은 당선되는 게임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승부를 봐야 되냐? 정책주에 초집중해야 내 계좌를 한 단계에 레벨업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주식을 혼자 하다 보니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매수는 어디서 하고 또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될지 이 타이밍이 어렵다 보니까 주식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건데 저도 예전에 어떤 종목 쭉 올라가면 더 갈 것 같아서 이렇게 뒤늦게 따라 붙으면 세력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찍어 누르거든요. 그래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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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총압 다 떨어져서 조금 올라오면 이거 안 갈 것 같아서 팔고 나면 얼마 안 돼서 급등하는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이렇게 상승할 때 사는 게 아니라 개미 털기 작업이 나올 때 저점이 높아지는 눌림목에서 들어가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제가 운영한 소통방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다만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의리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텐데 클릭하면 제가 입장 링크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도 한 번씩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제가 올리는 정보를 그대로 캡쳐해서 복사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해 주신 분들만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안 하면 제가 구독자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구독자 인증은 간단해요. 제 개인 번호 같이 남겨놨거든요. 010-4783-3582 번호로 입장이란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승인을 해드릴 거고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장 대기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분들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지금 대선을 같이 한 번 준비해보자. 대신 제가 확인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에요. 계속 이런 좋은 종목들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이 매집한 종목만 공략해야 되는 거고 다만 최근에 이렇게 소통방에서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나도 한 번 입장하고 싶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상 입장이 힘들다. 하지만 나는 세력 매집주 하고 싶다. 너무 어렵다. 이 찾기가 자 그런 분들은 저를 응원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문자로 매수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서 최근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10월달에 수익청산했던 세력 매집주 중에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재료가 워낙 좋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비만치료제로 썼던 위고비가 한국에 출시 확정이 되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주봉상 전고점 지지 세력선 매수세 포착됐을 때 매수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서 9월 26일 이때 목요일이었습니다. 장 종료 후에 제 개인 번호로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 싹 다 보내드렸는데 자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수익다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 타이밍이거든요. 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손절가 잡아드렸고 생각보다 기대보다 빨리 급등이 나오면서 2주 만에 50% 수익 달성을 해줬던 효자 종목이었어요. 자 보시면은 확실하게 눌리목 핸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9월 26일 목요일에 제가 장중에 보내드릴까 장 끝나고 보내드릴까 고민하다가 자 확실히 확인하고 보내자 그래서 종가 확인하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가격대를 잡아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와도 괜찮은 자리였고 그리고 재료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고 정고점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세력선 확인이 되면은 빠른 기간 내에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세력선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주봉상 보시면은 정고점 지지가 이런 패턴이에요. 저항이 강하니까 밀렸다가 매수세가 강하니까 돌파를 했죠. 그리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찍어 누를 때 어디서 지지라인 나오냐 정고점 구간 정이 강한 자리가 지지로 바뀌면 급등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15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60분봉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확실하게 지금 이 검은색 선 아래로 이탈하고 나서 쭉쭉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복귀를 해주는 걸 확인하고 세력선 지지라인 나올 때 자 이때 보시면은 9월 26일이었거든요. 장중 내내 제가 챙겨보면서 확실히 세력들이 세력선 복귀하는 걸 보고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대보다 빨리 급등이 나와서 크게 수익을 청산했던 효자 종목이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이런 종목 한 달에 한두 개 두세 개만 매매해도 내 계좌를 꾸준히 우상량시킬 수 있는 게 세력 매집주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11월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누가 당선이 돼도 정책주는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주식을 혼자 하다 보니 정보도 없고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을 모르다 보니 주식이 힘든 건데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4783-3582 번호로 문자로 나도 수익다운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세력 매집주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수익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 매집주 대선 정책주 매수구가 목표가 잡아서 하나하나 잡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당연히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죠.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은요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소통방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앞서 소통방 입장 방법 요청해 주시면 되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좀 더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기회가 왔습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세력 매집주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공략하더라도 내 계좌를 우상량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저 역시 주식으로 대박나기를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